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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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본론이에요. 의사 박문수 이름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 그 양반 세상에도 급하니까 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법문 들으니까 적선을 하고 좋은 일 하면 생남도 하고 그런다 하거든. 그러니까 절에서 기도하는데 3년을 기한장 한 거예요. 3년을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절에는 맨날 갈 수 없으니까 중요한 날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일장 아니에요. 존에는. 장날마다 스님 한 분을 초청에다가 공양 올려. 정신공양. 그렇게 도닦는 사람한테 공양 올리는 게 공덕이 할 양 없다는 말 많이 했죠. 그 얘기를 듣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3년을 그렇게 열심히 관세음보사를 부르고 기도하고 또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회양날이요. 맨 마지막 날 회양날은 스님이 없어. 그 하인이 스님을 늘 모셔오는데 회양날인데 스님이 장난을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해가 너무 너무 차가는데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 걸린 스님이 한 분 있단 말이에요. 옷은 남로하고 얼굴도 흉하고 그래도 승복 입었으니 스님 아니에요? 회양날 우리가 그 사람 대차배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스님을 모셔다 놓고 혹시 꾸지람 할까봐 대문 밖에다가 모셔 놓고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 하루 종일 있어도 스님이 없는데 문둥병 걸린 스님이 계시는데 스님이라도 지금 모셔왔는데 지금 들어오게 할까요? 말까요? 아이고 어서 모셔라 지금 우리가 그것도 아직 됐냐 말이에요 지금 더구나 회양날 거기서 모시라고 아이 말만 듣다가 실제 보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라 얼마나 험한지 그런데 공양을 다 올리고 나서 창피하단 말이여 그러니까 스님 어디 가서 우리 집에서 공양을 타지 마라고 여기 조금 잘 살거나 귀한 사람은 나한테도 그렇게 하더라니까 세상에 내가 놀랬어 자기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생각하더라고 뭐 자존심은 왜 그렇게 어디 만한지 싹 버려 그거까지 몇 푸나치도 안 돼 그거 있는 한은 못 쓴다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말고 높다고 귀하거나 돈 많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잘생겼다고 못생긴 사람 글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럼 가는 말이 과야 네 오는 말이 없는 거요 내가 잘생긴 것도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네 잘 산 것도 못생은 사람 보면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베풀해야 되겠어 안 버리풀해야 되겠어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공양을 다 하고 나서는 다른 데 우리 집에서 공양을 다 하지 마라 하니까 그 스님이 뭐라 하냐면 문수보살한테 공양 올렸다 하지 말아라 그라고 사라져버려 그래서 절대로 껍데기 보고 사람 평해서는 안 되는 거요 문수보살이 정말 네가 신심 있나 볼라고 이렇게 화연해 가지고 한 거요 말이 그렇지 석 달도 아니고 3년을 그런다는 거 대인이라 그 집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아 그러길로 그냥 잉태를 한 거요 그러니까 나와놓으니까 성은 바꿀 수 없잖아 그래서 성씨는 박씨고 이러면 문수보사를 칭겨내서 낳았다 해서 이름도 문수라 기도해서 그렇게 낳았으니 얼마나 영특하냔 말이요 의사 박문수 영특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가필욕이 있어요 신장도 보호를 한 거요 그래서 과거 시험보로 이제 서울을 간다 가는데 중간쯤 가다가 이 초립을 쓴 선이를 만났어 그 선비가 나타났는데 어디 가시냐고 나 지금 과거 시험 보러 간다 에이 과거 시험 일주일 전에 다 끝났다 그라 아 지금 보고 오는 길이라는 거요 아니 나는 아직 일주일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냐고 아니 너 보고 왔다고 그러면 여섯 분 같으면 대로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 사람은 진실했던가 봐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돌아갈까 싶다가 돌아갈까 싶다가 그러면 그 과거 시험에 그 장원 급제한 그 아니야 내가 그거 알지 그럼 한번 얘기해 보라 하니까 한안 척진 백운관 문진 핵인 행인 편행급 그것도 하도 오래되니까 또 몇 킬로 간다 또 뜸 들여서 하니 해석에 가면서 하면은 내가 기억이 있더라 심사노승 장부란 아따 우리 또 교수님이 틀리다 우리 스님 이제 우리 거사지 심사노승 장부란 박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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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생각해서 해버려야지 남이 해주면 파지나 한안 척진 백운관이라 차원 기러기는 자질이라면서 백운관으로 날아들고 문진 핵인 행객 편행급이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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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다 낙조토홍괴벽산 이거 빠졌네 내 참 그러니까 말이 안되니까 내가 딱 내가 잘못한거야 낙조토홍괴벽산이 첫 번째에요 이 기러기가 가을에 날죠 근데 참 아니 제목이 뭐냐 또 또 빠뜨렸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석양이요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석양인데 석양에 대한 시요 이 옛날 시를 보면 이렇게 아주 있는 적나라하게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석양을 얼마나 잘 그렸는가 한번 보잔 말이요 석양이라 해 떨어질 때가 석양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낙조에요 그러니까 석양은 바로 낙조 아니에요 낙조토홍괴벽산이라 떨어지는 저 해는 불금을 토하고 벽산에 걸렸단 말이에요 푸른 산에 딱 걸렸어요 낙조 아니 낙조토홍 낙조토홍괴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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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더듬거리냐 하면 우리 성철스님 열반송에 아 그렇지 옳지 옳지 그것하고 내가 지금 혼동을 하는 거라 그 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내가 할 거예요 성철스님 중요한 것을 지금 하다 보니까 혼동이 오지만 여러분 이해하소잉? 네 그래도 기억한 게 장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모두 다 들었고 기억해 주니까 좋잖아요 낙조토홍괴벽산이라 석양을 그린 거에 떨어지는 낙조가 벽산에 푸른 산에 걸렸단 말이에요 잘 표현했죠 한안척진 백운관이라 차원기러기는 자질을 하면서 백운관으로 날아든다 이 기러기가 언제 날아요? 가을이제 또 석양의 날개 그러니까 이것 보면 중복이 하나도 안 됐더라니까 그러니까 자연 저 태양을 딱 청산하고 딱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러기 날짐 산에 짐승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낙조토홍개벽산 한안척인 백운관 문진행기획 펴는 거 나루를 찾는 걸음을 재촉한다 대부분 우리 보통 사람들 일반 평민들이 문진행기획 펴는 거 나루를 찾는 걸음을 재촉한다는 것은 해가 떨어지면 나루를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배 타려고 그동안에 장보고 뭐 보고 어디 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심사노승 장보라니라 저를 찾는 노승이 걸음이 한가롭지 않다 그 점잖은 스님도 노승도 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걸망지고 막 가려고 바삐 표현한 거 아니야? 스님들 종교인 대표로 스님 그 당시에는 불교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다운 종교는 그러니까 일반 평민 스님까지 들었지? 방목원 중 우대행이라 소를 놓아먹인 동산의 소그림자 그러니까 이 동산의 석양이 되면 소그림자가 늘 비치지 그러니까 소도 들짐승 짐승 날짐승 들짐승 들었지? 그 다음에 망부루상 첩제하니라 지하비를 기다리는 그 첩이 누상에서 소모성을 둘렀더라 그러니까 늦가을이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남편이 어디 갔다 제때 안 들어오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만 하지 안 나가보고 그런데 이제 아주 작정하고 기다린 거예요 뭐 딱 기다리고 이제는 오실랑가 그 얼마나 간절하게 표현한 말 아니요 그 다음에 창년 고모 개납니라 시내가 거기에는 성남성북 개납니라 개납니라 개납니라고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 똑같더라니까 내용을 보니까 각성 스님이 애운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 내가 그 전에 정강수님한테 듣는 것하고 겉은 달라도 내용은 같아 그 흐름이 그러니까 그 어스름푸름하자네 석양에는 창년 고모 개납니 그 고모에게 푸른 연기 어렸다 시내가에 그러니까 석양을 그대로 그리는 내용이요 뭐 어떻든 간에 그 뜻을 안다면 다른 뜻으로 표현해도 문명만 통하면 관계없다고 말이요 그것이 글자 하나 틀렸다고 뭐 시비하고 할 필요가 없어 내용만 색심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말만 되고 그대로 잘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석양을 그런데 이 일곱 가지만 앓혀주고 안 앓혀줘 한 글귀를 그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 그대로 이제 그놈을 벗겨놓고 가만히 돌아가려고 하니까 서운해 중간쯤은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도 뭐 온 김에 막 가보자 아직 3일이 남았더래요 아이고 내가 이거 큰일 할지 맞단 말이야 낱말만 들었다가 그런데 시험에 딱 석양이 났 석양 누가 봐도 이 시는 기가 막히게 잘된 시라 때없이 아주 공격 틈이 없어 그래서 그대로 벗겨버렸어요 야 그 누가 생각해도 귀신 같지 않아요 조상이 날 도우라는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어 아 이렇게 한 글귀만 알아줘도 수월한데 여섯 일곱 가지 알아줘버렸으니 뭐 그 제목이지 이제 한 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 쓰냐 단발초동 농적하니라 머리 잘른 초동이 피를 불고 돌아온다 요거를 딱 운을 이 한시에는 운도 맞지 실제 이 선시는 운이 필요 없구만 그렇지만은 속인들은 운을 많이 따져 실제 운이랑은 별게 아니라 뜻이 좋고 그 다음은 운이지 이 음류리라는 노래라는 거기다 곡을 붙이면 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했지 거의 뭐 진리가 있는 건 아니라 사실은 근데 운을 딱 붙여가지고 단발초동 농적하니라고 해서 딱 써 올렸다 시험가지 보니 기가 막히게 잘된 거라 그때 옛날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 누가 들어도 시가 공격 틈이 없는데 그 털이 긁기가 아 이거 잘못됐단 말이야 이 말이 안되는 말이라 운만 맞지 말이 안된 걸 내가 증명할 거예요 왜 엉터리라는 걸 그 사람 그 시험관이 뭘 하냐 이야 일곱 번까지는 귀신같이 했다 귀신이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귀신이 했다고 그러겠어 귀신같다 이랬지 지금 있으면 그럴 거 아니야 역사 땡기면 귀신이 어떻게 글 쓰냐 말이야 귀신같이 잘했다고 말이거든 근데 뒤에 귀신이 했다고 그냥 모두 알고 있더라고 근데 이거 그 털이는 사람이 좀 찬치 않지만 워낙 좋으니까 과거에 급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자리에서 또 그 사람을 만나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 근데 그분이 나타나서 사실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 한이 맺혀 죽었단 말이야 첫날 밤에 그것도 죽었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누명 쓰고 죽었다든가 뭐 말은 누가 해도 관계 없잖아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 또 뭐 좀 틀렸다고 따지지 마라고 내가 듣는 대로 하면 아 그래가지고 그냥 죽었는데 내 시신이 안 돼 못해 있어 근데 그 그 좀 억울한 걸 좀 풀어주라 거라 밝혀주라 뭐 고림마설도 있고 또 세서방 고놈을 좀 잡아서 내 혼수를 갚어주라 부모가 강제로 결혼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옛날에 생겼을 거 아니여 그런 말도 되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막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 정도만 해도 당신이 그 과거에 급제할 것 같아서 내가 일러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중복해서 하느냐 혹 어떤 사람이 따지더라니까 그거 암일 없는데 그게 낙천은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절약할 수도 있잖아 그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뭐 글자 토시 하나 틀리고 내용이 틀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말이야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시비할 수 없제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언계를 다 갚아주니까 의사 방문수 입장에서는 더욱 신심이 안 나겠어 야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 더 선정을 베풀고 좋은 일 할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하면 반드시 복되고 자기를 기도해서 낳았고 이름도 문수고 그러면 그런 금지를 갔는데 나쁜 일 하냔 말이야 선정을 베푸지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서 낳으면 반드시 아들딸이 달라 내가 부처님 다 함께 낳아야 되겠다 관해라 부처님 닮아버려요 내가 좋아한 사람 그 사람 닮아버려 오해하지 말라고 자기 안 닮았다고 그러니까 부인한테 있어 그러니까 전혀 안 닮으면 안 되니까 혹시 귀가 잘생겼으면 귀를 관한 닮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서로가 이렇게 존경하고 그러란 말이야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남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더 좀 좋게 원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처님보다 더 원만한 사람이 없잖아 부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닮아요 커가면서도 닮아 말솜씨도 닮지 지역에 따라 닮듯이 모양도 닮아진다니까 그리고 상은 늘 변합니다 좋은 일 하면 좋은 상으로 변하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로 변해 일체가 다 유심조여 하나도 추나 추동 사시절은 바꿔져도 이건 안 바꿔지고 마 아무도 없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러하지 마란 말이오 아예 이 순간부터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자거라 참회하지 않으면 다시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해 기도할 때 반드시 참회 니우치란 말이오 누굴 원망하고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소이 나쁜 말은 하지도 말 것이며 나쁜 말은 듣지도 말고 그걸 좋게 법문으로 들어버려 굳이 안해도 그런 대인이 되자고 말이오 간곳마디 그 사람은 존경받아 불평이나 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옥으로 변해보고 몸에 냄새난다 반가산 하나도 없어도 대도인이고 다 우러러보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처님이 돈이 많아서 존경합니까 벼슬이 높아서 존경합니까 그거 아니지 깨쳐가지고 만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상만 봐도 우리가 그냥 존경하는 거 아니냐 말이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부처님이 돼야 돼 금지를 갖고 그래서 합시다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법문하러 여기 저기를 다니는데 하다보니 기차관 안에서 손석우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 풍수 우리나라의 대가 아니여 그 양반은 김일석이 죽을 까지도 다 알고 또 한 번 몇 자리 받은 데는 삼천만 원이야 자기 입으로 내가 직접 듣는 거여 그래서 그 양반을 기차관에 딱 만났어 근데 나는 어디 가서 비행기를 타나 기차를 타나 좋은 자리 타고 근데 왜냐 나로서는 버스도 나한테 가분해 근데 이혼이 있고 우섭게 알아보자네 그래서 먹는 것은 내가 굶더라도 차는 특실 탄다고 아 그래가지고 손석우를 딱 만났다 아 또 실물이 더 잘 생겼더라니까 기도 원칠한 데다가 아주 보통 기상이고 근데 그 양반은 또 특실 탔더라고 근데 옆에 스님하고 같이 앉았는데 유독이 나를 보더니 스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래 아니 조사님 보는 데 있지 않소 그러나 그래서 그러더니 이상 이상하게 또 갔다가 또 묻고 뭐 그래서 하더라고 이 관상도 볼 줄 알아 내 관상이 괜찮은 모양이라 마을길을 섭섭 사면서 그래 나는 텔레비에 봐서 그 사람을 잘 알잖아 그러면서 또 이 장반도 날매로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자기한테 스님들이 와서 뭐 이름 진 것도 묻고 그게 좀 덜 된 거야 지구가 한나 티끌이요 거기서 동산 안복이 어디 있어? 알고 보면 처참한 명당이지 그러나 생각이 다르믄 와야 돼 실제는 명당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야지 명당 찾아다니려고 했어도 되냔 말이여 어리석게 그 말길을 알아듣더라니까 그런데 그 양반 대화하니까 사람이 막 모일 거 아니여 자존심 막 삼아야 돼 뭐 사기꾼이라고 해버리니까 아니 성철 스님 그때 막 잡지에도 나고 마치 옆에 이제 그 옆에 스님이 이제 우리 그 열반송이라든가 근데 굉장했잖아요 전국적으로 스님에 대해서 아니 성철 스님을 딱 공격하더라니까 그 일륜통 개백산을 개백산을 낙조통 개백산을 일륜통으로 묘하게 바꿔서 표절했다는 거요 그 성철 스님 그 열반송에 글이 나오고 내가 그때 남녀를 맨날 속인 죄로 내가 많이 속였다는 거나 남녀를 속여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뭐라냐 참 사람은 죽을 때는 그래도 오른말을 한다 하더니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고 세상이 그래 해버린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정말로 너무 칭찬한 말이구만 이게 마침 그때 그 판사들 검사판사 한 250명 모았던 것 같아요 200명은 안되지 장군들이 이렇게 많이 모았고 상당히 많이 모였어 그 법회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해줬어 그날에도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공격한다는 거라 이건 엄청난 칭찬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옥에 가야 지옥 중생을 제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거짓말을 했어 예비 온다 예비 온다는 것은 얼라 울음을 달기 위하듯이 다 깨쳐있지만은 믿지를 하네 중생들이 스스로 그래서 기도해라 참선해라 맨날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애비 온다 하듯이 이보다 칭찬이 어디 있어 바보 천천히는 천국 극락 가야 되고 부처님이나 하나님은 지옥 가야 된다 지옥을 가야 지옥 중생 제도할 거 아니에요 어디 좋다고 옳다고 이해가죠? 그런데 일륜통 괴벽산이라 쫙 떨어진 낙조가 한 바퀴 불금을 토하며 벽산에 걸렸다고 그걸 갖다가 딱 공격하더라니까 종종 스윙을 공격해버리면 우리가 말을 끼냔 말이요 아이고 내 때문에 큰 스윙도 욕되게 한다 싶더라니까 그러면서 그걸 졸졸졸 애워 낙조토홍 개벽산 한안척진 백운관 문진행계획 편원급 심산호성 장부란 박모건중 우대형 망부르상 첩제한 창년고무 개나미 단발초동 농적환을 영감이 졸졸졸 애우더라고 그 애우는 것을 컴퓨터도 다 애워 그 끝털이 그 잘못된 거 그거 한번 고쳐봐 그 잘못된 거 그거 분명히 잘못 그것까지는 알 거 아니여 일곱째 귀신이 일러지고 끝으로는 그 의사 박모소가 사람이 한 거 아니여 왜 그게 잘못됐냐 자연도 어른도 스님도 다 석양이 되면 바빠서 가는데 머리 깎은 올라가 소 타고 피리 불 여가가 있겠어 없겠어 아니 소를 탄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제 근데 머리 깎은 올라가 소 타고 피리 불고 있어 그 말이 안 맞잖아 이치에 그 잘못된 걸 한번 해봐라 그러니깐 멍하고 있더라고 그럼 스님이 한번 해주시고 굳이 단발초동이라 할 것 같으면 기우초동 농작하니라 단발초동 농작하니라보다 기우초동 농작하니라 머리 깎은 초동이 피리 불고 돌온다 보다는 소 탄 사람 소를 탈 정도면 아까 내가 참 말을 미리 해버렸는데 어린애가 피리 불고 소 끌고 돌아오기는 어렵지 석양이 근데 소를 탈 정도 되면 그건 대단한 사람 아니여 기우초동 소를 타는 초동이 피리 불고 돌을 정도면 여유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여 맞지?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를 아무나 타요 못 타요 그러니까 어린애는 소를 피리나 불고 소 끌고 오면서 피리 불고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소를 그보다는 소를 타고 피리를 불고 온다면 그 기우초동이라는 건 멋짓단 말이야 소를 타는 초동이 피리 불고 돌아온다면 낫지 않느냐 깜짝 놀란 거라 그냥 눈빛이 달라져 스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알라기 샀더라고 귀신이 못 보는 거 있어 이것도 귀신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고 있어 일러줬다 근데 이거 일러주면 안 되는 걸 끼여 내가 꼭 두 사람한테만 일러줬구만 이 본사 스님한테 그냥 하도 좋아가지고 그 양보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뒤에 각성 스님이 그걸 앓혀달라고 했었는데 여기까지만 앓혀주고 안 앓혀줬다니까 근데 이걸 했더니 아이고 스님 어디냐고 막 찾아서 내 있는데 알라면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가르쳐줘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고 그래 며칠에 한 번씩 보내면 뭐 3천만 원씩 준다고 정주행위는 달달이 천만 원씩 보낸대요 여기저기 뭐 봐주고 그래서 지금 논산훈련소를 지금 줘봐가지고 내가 그거 몇 번 갔지만 이중으로 법회하려니까 어렵더라니까 법당을 크게 짓는데 지금 나도 거기 가서 1200만 원 갖다 줬구만 방생하면서 천만 원하고 또 이래저래 준 것 했는데 당신도 좀 한 2억만 내놓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고 그러면 저절로 알게 돼 그래서 옆에 손님을 통해서 거기 찾아가 바라겠죠 진도들한테 갔더니 뭐라 하냐면 지금 당장 2억이 어딨냐고 이러더라네 자기 큰 미치고 갔구만 아까 막상 준다고 해놓고 내 손님만 알아놨더라니까 뒤에 보니까 저 저 저 종회의장진행 흥가대 총장진행 종회의장진행사님 지금 섭방에 갔구만 그 스님이 자기 제자여 저 울진 사람인데 그 스님한테 그러더래 내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대 근자일자 스님이라고 어떻게 했어 나를 알았어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배운 양반이라 그래도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더라는 거라 근데 돈은 낸다고 했으면 내야 되겠어 안 내야 되겠어 여러분 시주책에 적어놓고 내야 되겠어 안 내야 되겠어 함부로 적지 말고 적었거든 내소이 정 안 되면 나 뭐 시주책도 잘 안 돌린 사람이지만 혹시 어느 절에 가서 덕벅덕벅 적지 마라고 내일만큼 적어야지 못 내면 뭐라도 떼워야 되죠 이게 다 빚이요 그냥 큰 빚 지고 갔구만 어쨌든 간에 성철스님을 공격하니까 여러분들도 신한 사람 공격하면 서운하지 네 이제 그 스님 오늘 이 법회 여러분이 여러분 이것을 듣는 분도 있어 관문상을 짓지 마십시오 현외심도 못 쓰지만 관문상은 못 써 내가 그거 다 아는데 들었는데 이런 생각 없이 항상 법문은 처음이야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드려야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새롭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또 듣고 또 들을수록 좋지 않네 그래서 처음 들은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무엇이 처음 들으면 새롭단 말이야 또 듣고 공부가 된 맛 될수록 또 달리 들리고 그래서 성철 큰스님 열반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인도했었어요 참 날 그때 위해 줄 때는 내가 몰랐구만 부모님이 날 소중한지도 몰랐고 큰스님께서 날 그렇게 위한지를 몰랐어요 갈수록 지금 아쉽고 그 묘각사에 있는 토그룹 오실라더라 그 귀한 분 근데 그 갈대마디 그 얘기하면 한 3시간 얘기하구만 다른 사람은 3천배 해도 만나 줄 동 말 동 하는데 가만히 3시간이요 너 오면서 혜인 성지 봤느냐 예 봤습니다 그 글이 어떻더나 때가 없이 보입니다 그거 내가 썼다 그거 이따가 써주라 해도 안 써주라 해도 누가 써주라도 일본서 써주라 해도 이따가 얼라메이로 천진해가지고 막 자랑을 했었더라고 그래요? 그럼 나 하나 써주시오 막 그라지 그래가지고 어느 신도가 결혼해가지고 그 글씨 받으러 종이하고 멱하고 이걸 다 갖다 놨는데 한 번도 안 갈았더라니까 보니까 보통 내가 갈고 쓰는데 두 개 받았어 하도 알았다고 설치니까 뭐라고 써주냐면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가요 두 개 써준 게 뭐냐면 불이 엉구 시대병이라 엉구에 의심이 없어서 큰 병이다 깨쳤다고 설쳤으니까 그 소리가 기분이 덜 좋은 거에요 사실은 큰 척은 나를 칭찬한 건데 병 중에서도 큰 병은 좋은 거에요 깨친 병도 큰 병이라 사실은 불이 엉구 시대병 엉구에 의심이 없다고 다 막 하도 설치해서 아니까 뭐 다 그냥 풀이 해버리니까 아는 사람만 해라 이라고 다 듣고 그럴 때에요 그래서 그걸 쓰고 또 하나는 간보노형 미철제라 감히 노형이 아직 철제하지 못하다 이 두 가지요 간보노형 미철제는 왜 나냐면 그 30년 칼 찼던 낙은 애가 복숭아꽃 떨어진 걸로 보고 의심하지 않나라 30년 칼 비우여 마음자리 딱 끌려고 한 소리거든 30년 칼 찼던 낙은 애가 복숭아꽃 딱 떨어진 거 깨친 소리여 근데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야 다 이걸 가지고 위산승님이 인가를 했어요 그거 옳다고 근데 현사 스님은 간보노형 미철제라 감히 노형이 아직 철제하지 못하다 철제해야 되거든 비틈없이 근데 아직 니가 알았다고 설치지마 아직 수원 밖에 못 갔다 다 열심히 하면 내 은혜를 갚지 못할 것이다 그러더라고 참 나는 그 지금도 그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걸 간절하게 일러주시고 위해주는 거 아무한테도 돈 안 준 돈 다리 아프다고 그 뭐야 백일을 잠앉아가다가 하차가 썩는 거 병원에 가라고 돈 오천은 지금 한 번 오천만 줘도 내가 안 반가울게 사만테도 안 준 돈을 준 거예요 한 철 나면 그 삼백원 줄 테니까 오천이면 얼마나 큰 돈이야 그래서 그 돈 내가 병원에도 안 갔다니까 그 돈 주니까 그래서 단식으로 내가 더 버텨버렸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스님께서 그렇게 이해할 때는 나를 몰랐어요 그런 데다가 가면 너 법 받아라 그래도 스님 법을 그렇게 쉬울게 줘서 되겠냐고 뭐 뒤부터는 긴장하더라니까 내가 사람이 없어 스님을 찾아왔지 무엇인지 하나 물어보소 농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고 참 좋아하셨구만 그래서 그 글씨도 써준 것이 간보노형 미철제라 감히 노형이 아직 철제하지 못하다 다 열심히 해란 말이요 정진하고 또 그 생각이 내가 그 큰 스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이번 세계불교 지도자대 인도에 가서 할 때 그 큰 스님 법을 내 말씀을 인용을 했고 또 인도에서 오사 태국에 오니까 그 다비식날이라 도저히 비행기 한번 예약해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송강사 그때 주재한 현호 스님이 나보고 법문을 하더라고 설정 선생님도 모두 그 선생님도 연부를 하는데 내가 법문을 하려고 하면 월탄 스님이고 다 선배들 아니여 법문이 안 맞지 그렇지만 어디 가서 나는 하나면 또 시글포글에 싸니까 그리고 또 그 우리 제주 약천사 가서도 길타 스님 그 지금 혜인 스님 낙성식에 날글도 법상에 오치해서 법문 하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정진해서 은혜 갚는 길은 공부하는 길이고 포교하는 길이고 또 그 스님들 다 훌륭한 스님들이라 그런데 법상에 올릴 때마다 걱정이 돼요 행여나 내가 법문을 잘못해서 잘못 받아들은 의약고 넘치면 의약고 그런 생각에 조심스러운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이 자리에 씁니다 여러분들도 늘 부처님 마음에서 잘 받아주소 네 그래서 그때 그 심정을 내가 태국에서 했던 걸 할 테니까 합장하고 해보소 원강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관음이요 들리는 것은 묘음이니 보고 듣는 것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의 대중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시던 큰 스님 이제 가시면 언제 오시렵니까 지금 사람이 귀합니다 새 옷 갈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시옵소서 가야산색 토혈로 하고 가야산색 또 피눈물 토하고 홍유동청 지성유로다 홍유동 흐르는 물 소리마저 그쳤구나 성철종경 제하천고 큰 스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고 일륜토홍 방벽산이로다 한바퀴 붉음을 토하며 벽산마저 노우소서 스님은 일륜토홍 괴벽산이라고 했지만 나는 방벽산이라고 고친거에요 그 벽산마저 노우소서 오늘 본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만 estate 아멘